안녕하세요 윤기현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기 뒤에가 보이면 풍광이 좋죠. 온주에서 유명한 반현주 온주라고 온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도 여기를 많이 왔었고 사실 오늘은 여기를 구경으로 온 거 아니고 진선미 작가라고 근처에 이제 작업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실 작품도 약간 이런 풍광과 비슷한 작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잔잔한 풍광처럼 그런 작업도 하시니까 직접 제가 작업실 찾아가서 보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어떻게. 오늘의 작가 우리 진선미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관이. 청소한 거 아니에요 이거? 청소했죠. 너무 깔끔한데. 네. 진선미 작가는 제가 문막에 있는 예술가를 이렇게 찾아가는 프로그램 중에서 또 알게 된 작가예요. 그 다음에 또 2018년도에 저희 그 후용 아트표 같이 참여했던 작가고. 원주가 고향은 아니시잖아요. 네. 원주 아니죠. 근데.. 언제 오셨죠?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들어오고 나서 임승환 씨를 만나서 고창에 1년 있었어요. 1년인가? 2년인가? 네.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 이제 평야지대잖아요. 네. 이제는 산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지도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냥 아무 연구지 없이 찍고 온 거예요? 네. 지도 이렇게 펼쳐놓고 아 여기 괜찮겠네. 그리고 서울이 뭐 불편한 줄 몰랐는데 프랑스 갔다가 살다가 들어와 보니까 프랑스에 몇 년 정도 있었다고 그랬죠? 8년이요. 8년. 사실 원래 진섭이 약간 이력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에서는 사실 미데리를 나오지 않았어요. 프랑스 가서 이제 그 미술을 접하시고 접한 게 아니라 이제 하려고 갔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갔어요. 학교를 파리로 가서 파리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한국에서 보자르라고 알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 한 6, 7년을 계셨네요. 네. 학교 생활하면서 거기서 작업도 계속 하시고 네. 졸업하고 바로 오신 거예요? 한국으로? 거의 바로 왔죠. 어땠든 간에 정기교육을 우리가 우리 소위 말하면 한국에서는 안 하는데 작가님 생각하는 작업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랄까 지금 이제 여기 작업을 잠깐 보시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걸 그림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자 했을 때는 그림으로 복수하리라 이런 복수를 왜?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 찍히면 안 되겠구나 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당기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작업했던 것도 이런 식의 작업을 이렇게 달라지지는 않고요 재료는 주로 잉크를 썼었고 그 때도 잉크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맘대로 다룰 수 없는 게 좋았어요 다른 거 잘 다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의도대로 나가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우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 재료 자체가 물 자체를 쓰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굉장히 얇은 종이에도 많이 해봤어요 저거 저 스트레인저 같은 거 이것도 이야기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 말하는 것이요? 이야기로 만든 건데 보시면 이야기 책이에요 밑에 있는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뒤에 배경 느낌으로 하게 이런 것도 다 잉크로 작업을 잉크로 작업하고 이거 했을 경우에는 얇은 종이에 있었어요 일본 종이에 그래서 완전히 우리 화선지라고 말하는 화선지 수준 그러니까 찢어지고 굉장히 잘 번지고 그래서 물을 아주 조금 써야 되고 살짝 엄청 긴장하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작업할 때 어... 좀 섬세 섬세한 재료? 조심조심 다뤄줘야 되는 재료 한 번 딱 해버리면 망쳐버리니까 네 그래서 망치면 A씨 그리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작가님의 책도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지 네 지금 전시를 할 작업도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지금 신작인 건가요? 네 근데 이거는 설치하는 그림은 걸고요 이야기를 천에 쓸 거예요 천? 네 예 보여 드릴까요? 이 밑작업 들어가고 네 이건 다 잉크로 색을 낸 거죠? 작가님이 전달할 메시지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완결된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만 모든 얘기를 하려면 너무 방대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동화책 속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DP가 돼 보면 네 어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이번에 할 전시 이야기 전체거든요 이 그림에 이 글 네 이런 식으로 딱 보니까 책을 하나 만드는데 네 그 책이 네 입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커다란 책을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 진섭행 작가들을 보면 그림들이 인물들이 가끔 많이 나와요 네 인물들은 상상 속에 아닌가 하나 제가 상정하고 있는 거는 저죠 아 가끔 부분도 나오고 아 예 주변의 인물들도 많이 얘기 나온다는 대부분 주변이고 그냥 저의 얘기예요 글, 제목이 있나요? 그 이야기 그 그 예 그거 혹시 그예요? 어 부근?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고 하면 이 그 저 지시대명사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중의적 의미를 두고 싶었어요 그 지시대명사로서의 그 이야기 하고 희 있잖아요 네 그 그 그 이 사람이 그예요 그 사실 죽음 그는 죽음이에요 아 죽음 네 근데 사람들은 죽음 이야기를 꺼리는 경우도 꺼리는 것도 있고 잘 몰라서 그런거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라고 그냥 이제 대신해서 직접 얘기하지 않고 잘 알 수도 없고 약간 쉬 같은데 저의 마음속에 사는 저죠 하하하하 이 작품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네요 네 네 결국은 하나하나의 작품보다는 이 적응 후다가 해야 하는 작품 네 네 진짜 이거는 전시를 보러 가야 제대로 좀 볼 수 있겠네요 이 작업들을 네 근데 이제 설치를 계속 하잖아요 네 우리 작가님이 이제 보시면 네 그 입체로 가는 건 좀 느낌도 다르잖아요 네 좀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거를 높여줄 수 있어 가지고 이제 설치도 하는 거고 지금 이 작업에서도 죽음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설치를 하게 될 재료가 기저귀 천하고 잠배예요 처음에 태어나자 기저균이 천하고 네 그게 이제 같이 가고 있는 보여주려고 이제 재료 선택이 그렇게 되는 거고 아 그래서 그게 지금 삼배 네 삼배 그럼 삼배 천에 딱 글을 쓰는 거예요? 기저귀 천에 쓰는 거예요 기저귀 천에 쓰는 거예요 삼배는 좀 더 죽음에 가깝잖아요 나는 살아 있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태어난 상태에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저귀 천 태어난 이후 삼배는 이번에 삼배는 쓰는데 이제 같이 가고 있어요 기저귀 천과 함께 같이 가고 있는데 약간 어떤 제스처 거기에 있는 텍스트는 없고 네 텍스트는 없고 그냥 어떤 저의 경험과 그의 경험과 그때 감정 라인을 좀 보여주는 도구로 재료적인 부분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뭐라 해야지 예민하다 할까 네 예민하다 보니까 네 어려움 같은 거 없어요? 잘 망친다 할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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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망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종이를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물성을 넣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라져 버릴 수 있잖아요 네 뭐 그 특성도 좋아요 사라진다는 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살다가 나와 같이 어 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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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